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이제 오늘 장이 1시간 늦게 열리는 이유도 이제 오신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10시부터 시작입니다. 수능 관계로. 그래도 이제 예상은 나와 있죠, 지금? 네, 그냥 강부압 정도고요. 강부압. 사실 뭐 야간 선물 지수는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현재까지는 코스피가 한 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좀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1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좀 빠졌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워낙 또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에 좀 영향을 어떻게 줄지가 좀 관건인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코스피는 한 4포인트 정도 강세로는 좀 시작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정 정도 체크 좀 해볼까요? 별 일정은 없고요. 일정이 없으면 수의죠. 네, 그냥 수능 바뀌었고요. 그냥 간단히 하나만 그냥 보고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메리츠에서 이제 나왔던 보고서인데요. 강봉주 애널리스트가 사실 최근에 코스피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된다. 뭐 유명가 애널리스트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부진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실제 뭐 하향 조정 되는데 업종으로 보면 하향된 업종이 12개고 상향된 게 14개래요. 그러니까 업종으로는 상향된 게 더 많은데 이렇게 낮아진 배경은 반도체 때문이라고 합니다. 삼성은자 반도체가 좀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면서 그런 거고 특히 운송 철강 업종은 주가는 안 좋은데 3개월 전 대비해서 이익 주정치가 38, 29%나 지금 상향됐거든요. 그래서 이 업종들이 좀 이익 전망치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다. 그래서 결론 뭐냐면 좀 전망치가 하향은 되지만 이게 반도체가 좀 그런 거고 다른 업종들은 오히려 상향된 업종이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 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진 말자. 좀 그런 내용이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분 정도 남았고요. 현재 코스피가 한 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일단 시작할 것 같고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그냥 광부압 아니면 약부압 정도고 LG화학이 한 1.6%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모더나나 화이자가 좀 올라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 3.8% 정도 오르면서 좀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이렇게 뚜렷하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출발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오늘 한화 시스템이 한 5% 정도 강제 출발할 것 같은데 어제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청궁이라고 유도미사일 그게 뭐 아라배배밀트에 수출할 거다 하는 뉴스가 금액이 어마어마하던. 4조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어제 LIG 넥슨이 급등했는데 한화 시스템도 아마 관련주로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한화 시스템? 네. 여기 다 방산업체잖아요. 이쪽도. 방산은 한화가 꽉 잡고 있죠. 그래서 관련 내용 확실히 좀 나와봐야 되겠지만 오늘 이제 호가가 좀 센 거는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일단 이제 출발을 했고 코스피는 일단은 하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0.77포인트 정도 그냥 거의 보압권 정도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한 0.14% 정도 지금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가 0.5% 네이버가 좀 0.6% 오르는데 오늘 어제 네이버가 공시를 해서 자사주 소각을 좀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자사주 소각 간다고. 그게 조금. CEO 교체하면서 공시를 했네요. 80년대 생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네이버에? 네. 네이버에 새로운 CEO가. 81년생인가? 네. 81인가 그런데 이제. 여성 CEO분이. 똑같아요. 그 CFO도 나이들 같더라고요. 네. 굉장히 파격적이다라는 얘기가 어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사주 소각까지 공시해서 오늘 주가는 일단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1% 정도 오르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네이버가 1%, NC소프트가 한 1% 정도 반등하고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기사화 됐으니까요. 일단 나왔던 건 뭐냐면 테슬라에 전지박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오늘 15% 주가가 급등. 경험도 에너지스트가 리포트를 썼죠. 리포트 이름에 힌트도 좀 주신가. 네. 힌트. 힌트는 거의 지금 빠지고 있고 오리온, 아모레퍼시픽, KB금융, 최근 많이 올랐던 LG, 노텍, 그리고 여전히 현대차 그룹은 아직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1%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크게 급 나가는 부분은 아닌데 대부분 좀 약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10포인트 어제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34% 정도 지금 밀려 있고요. 하락 종목 수가 한 566개, 상승 종목이 192개 정도로 여전히 하락 종목이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위메이드가 다시 6%,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6% 급등하고 있고요. 디어유가 4%, 자이언트 스텝이 3%. 그나마 어제 기술 수출 발표했던 레고캠 바이오가 좀 올라가고 있고 2.5%. 오늘도 보면 코스피, 코스닥에서 오르는 기업들은 대부분 메타버스, 게임, 엔터가 여전히 좀 우위에 서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랑 좀 분위기는 아직 오전장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쪽으로 쏠리고 다른 업종들은 철저하게 좀 소외받는 그런 모습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도 일단 이쪽 시총 큰 기업들이 그래도 오르다 보니까 0.7포인트 정도 아주 미미하긴 한데 상승세 보이고 이렇게 상승세 보이면 원래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락 종목이 2배 정도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업으로 그냥 쏠리고 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오전장 분위기는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은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일부 한 367억 정도. 제약주를 제외하고는 조금 매도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도 좀 매도인데요. 한 350억 정도 팔고 있고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거의 전 업종에 대해서 매도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타버스, 모바일 컨텐츠, 증강현실, NFT, 영상 컨텐츠, 게임주, 또 음원주. 그러니까 다 이쪽 NFT,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이쪽이 여전히 그냥 오전장을 계속 장악을 해주고 있고 그나마 방산업종이 좀 코스피에서는 강세를 보이는 게 특징적이고 많이 빠지는 기업은 리비안이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리비안 관련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엔비디아가 좀 좋은 실적 발표했지만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일단 조금 빠지고 있고 또 리오프닝 테마주들. 확진자가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3천 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좀 불안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여행, 항공 이런 섹터들도 빠지고 있고 철강주 역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방산하고 메타버스 아니면 좀 거의 다 빠지는 그런 좀 굉장히 쏠림 현상이 아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얘기를 해. 왜 안 좋아? 난 지금도 약간 혼미해서 그래, 내가. 자동차? 한 시간 반 동안 집중을 해서 들었더니 좀 약간 멍한 느낌? 그러니까 자동차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뭐가? 우리의 자동차. 지금 막 뭐 해도 막 이걸 더 팔고 이거 5천 대 오르고 점유율 1%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닌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에만 너무 우리가 몰두해 있었던 거 아닌가 큰 그림은 없이 그냥 지금 당장 뭐 천대이천대 더 파는 거에 너무 지금 제가 집중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좀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왜 게임 쪽은 또 이럴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리포트들 좀 살펴보는 것도 수정 좀 볼까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어제 나왔던 보고서인데요. 2022년 이제 투자 전략인데요. 정상으로 내년에 이제 화두는 복귀한다. 그래서 밴드는 2,800에서 3,400으로 잡아줬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하단부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는데 상단은 3,400 정도로 열어놨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상반기에 인플레 압력이 좀 높아지고 하반기에는 좀 완화된다. 그래서 하반기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경제가 살아날 텐데 지역별로 회복세가 좀 다를 것 같다. 한마디로 선진국이 훨씬 좋고요. 신흥국은 좀 부진하다. 한국은 아무래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민감도가 큰 산업이 존재해서 업황이 녹록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증권사 투자 전략 하시는 분들마다 보는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이 좀 미국 비중이 높아진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여전히 중국 영향이 크다. 이런 분도 계셔서 내년에 주가가 어디에 반응을 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키워드는 정상화. 정상화에 관련된 기업들을 좀 잘 보자. 이런 내용이고 관련된 기업들은 한번 한국투자증권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고 거기서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 내년에 좀 변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좀 적어놨더라고요. 이 보고서에. 그래서 한국의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서 얼마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검토 발언을 했는데 당연히 당위성은 충분하죠. 그리고 MSCI 지수가 4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선진, 신흥, 프런티어, 독립인데 선진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 일단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년 연속으로 세계은행 기준 세계 상위 25% 이내에 들어야 되고요. 전체 시가총액이 46억 달러 이상인 기업이 최소한 5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국인 지분 소유가 가능해야 되고 역시 이제 가장 화두가 되는 거는 역외 원화 현물 시장이 좀 부재하잖아요. 24시간 거래가 안 되니까. 사실은 원달러 거래 규모가 이미 세계 10위 수준이고 지금 역외 현물 시장 등이 이미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같은데 접근성 면에서는 원화가 좀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좀 이렇게 적어줬고요. 그리고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스케줄은 내년 6월이래요. 내년 6월에 정례회의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관찰 대상국의 편입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정도 관찰을 한 다음에 MSCI가 최종 판단한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편입이 됐을 때는 좋은 점은 물론 한국이 신흥국에서는 12%니까 선진국으로 가면 비중은 줄겠지만 자금 규모가 6배나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편입된 이스라엘이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크게 유입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이게 효과가 있는 거는 경기가 불확실해질 때 항상 우리나라는 맨날 ATM기가 됐잖아요. 돈 다 빼가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선진주수 편입되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일단 연금들이 전 세계에 되게 많은데 신흥국에만 투자하는 연금들도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선진국에만. 그런 연금 펀드까지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편입되는 게 굉장히 좀 호재이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지금 보면 2000년 이후부터 외국인이 이제 누적 순매도로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순매수였는데 20년 동안 이제 금융위기 제외하고는 처음인데 그래서 외국인 순매도가 내년에도 지속되면 증시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MSCI 선진지수 편입과 같은 이벤트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증시가 또 상승세를 좀 이어갈 조건이 된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리츠의 문경훈 애널리스트가 철강 전망을 했는데 이제 이것도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 철강하고 항상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점점 디커플링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대요. 철강 쪽도. 그래서 중국의 철강 순수출량이 일단 감소를 좀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철강은 중국 수요다. 중국 수요가 꺾이면 못 간다. 이 논리가 좀 굉장히 큰 편인데 그런데 최근 흐름은 이제 어쨌든 간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그게 맞지만 최근에 중국이 수출을 굉장히 줄이고 있기 때문에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부동산 제조 경기가 지금 악화되면서 철강 수요가 당연히 주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분명히 좀 춘절을 기점으로 해서 메리츠에서는 아마 중국이 부양책 쓸 걸로 좀 점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양기조가 접어드는 내년 2분기에도 만약에 중국이 생산량까지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굉장히 급격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그러니까 주가 재평가가 한 번 나올 것 같다. 이런 좀 내용도 있으니까 어쨌든 철강주가 지금 엄청 빠져 있는데 좀 한 번 이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마이너스. 코스피는 0.3 그리고 코스닥은 0.08.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계속 잘 버티는군요. 아직까지는 삼성윤자가 조금 상승 반전해서 지수가 약간은 좀 반등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게 하락 종목 수가 너무 많아서요. 아직까지는 체감 지수가. 네이버는 그 0가 있는데 1%대? 네. 그러네요. 화끈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네. 일단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게 전체 금액이 한 0.3%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의미는 있는 게 올해 벌써 두 번째 자사수소각이라 주주같이 재고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콘텐츠 업체들도 괜찮은 것 같고. 자 그럼 어떻게 오늘 이 정도로 됐을까요? 수능이고 하니까 또 10시 12분인데 또 우리 저 염 이사께서도 얼른 가서 또 업무하셔야 되니까 그 정도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수능일 1시간 늦게 시작되는 장까지 맞춰서 또 저희와 함께해 주신 EBS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